호야 렌즈 센서티 변색 렌즈입니다. 변색 렌즈는 바깥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자외선의 양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게 됩니다. 색상이 들어가는 속도는 1분에서 2분 정도면 가장 진한 색상까지 변하며 탈색이 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됩니다. 안경 하나로 안경과 선글라스 모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 선글라스는 착용하지만 너무 진한 색상은 싫어하셨고 그래서 이번 안경은 변색 렌즈로 하시게 되었습니다. 산복더위처럼 더위가 많이 더울 때에는 변색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진하게 변하지는 않고 날씨가 좀 선선해질 때 좀 더 진하게 빠르게 변하게 됩니다. 8월 1일부터 미러 변색 렌즈 또 좀 더 진하게 변하는 변색 렌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미러 변색 렌즈로 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